자 그러면 먼저 이세영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인공 박연우 역을 맡은 이세영님입니다 자 왼쪽 먼저 봐주실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살짝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네 이세영님 그러면 잠시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이어서 배인형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각각 박연우와 강태아로 분해서 설렘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자 역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귀여운 하트 포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살짝 오른쪽으로 봐주실까요 살짝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세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가 또 무대 위로 모시고요 배인형님 무대에 계셔주시면 단독샷 촬영하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강태아 역을 맡은 배인형님입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살짝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배인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배인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또 잠시 후에 무대로 모시고요 다음은 주현영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사월 역을 맡은 주현영님입니다 네 살짝 오른쪽 바라봐 주실게요 네 그러면 주현영님 잠시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이세영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서 주현영님과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현영님은 애기씨와 몸종 관계로 엮여서 때로는 친구처럼 또 자매처럼 워맨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세영님 잠시 네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케미도 기대가 되는데요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은 모습이죠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 바라봐 주실까요 서로 또 포즈를 멋지게 취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세영 주현영님 잠시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선호님을 무대 위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태민 역을 맡은 유선호님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선호님 잠시 또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배인형님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은 이복 형제로 출연을 하는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또 어떤 긴장감을 연출을 할지 두 분이 드라마에서 기대가 됩니다 자 하트도 보여주시고요 중앙 바라봐 주실까요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짝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네 두 분의 케미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분 잠시 무대에 계셔주시면 이세영 주현영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의 배우분들을 다 함께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리를 배인형님 그리고 이세영님 주현영님 유선호님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혁씨 옆에 세영씨가 서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 네 분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네 이분이 또 이 네 분이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지 드라마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중앙 바라봐 주실게요 네 살짝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네 네 분이 또 멋진 블랙 의상으로 쫙 맞춰주셨습니다 멋지네요 자 그러면 배우분들이 그대로 계시고 박상훈 감독님 모셔서 전체 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와 배우분들이 이렇게 또 환호성을 보여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열려박시 계약결혼대원의 주역분들이시죠 자 왼쪽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독님까지 네 파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 정석대로 네 네 그리고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뭐 하트도 좋고요 다양한 포즈 맞춰서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에 살짝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아우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네 네 분의 배우분들과 감독님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들 여기 앞에 자석에 앉아주시면 이어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